아니 오늘 8시에 무로울대 한일전이 있길래 그럼 내가 굳이 철검 방송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어머머! 귀여운 공주님이 살고 있어 아 되게 약간 동심의 세계에 빠진 느낌의 마긴 고양이 마리오도 해봤어요? 옛날에 엄마! 뭐야 뭐야 아 귀엽다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나 보네 우주선! 뭐 여기서 뭐하는 거야? 방방! 아 귀여워 게임이 우주선이래 여기가 살려볼까요? 오호! 도박장! 아니 어린 나이에 이런 도박을 해도 되는 거야? 느낌표! 퀘스트 같은 느낌 모임? 어우 뭐야 뭐야 어 스토리 진행되나 보다 이제 시프트 모자를 이용해 목표를 찾으세요 뭐다 이상한 아저씨가 왔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친구는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이 게임은 어헷 인타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어헷 열지 마세요 아저씨 어헷 가세요 아 승내미즈언니 10개 패클럭 어헷 감사합니다 오 쉐이 오 뭐야 아마 시계들이 오네요 40개였는데 저거를 찾으러 가는 건가보다 드래곤볼 같은 존재구만 어 아까 그 마피아 아저씨야 말을 걸어볼까 말은 원래 주먹으로 그러는거지 어 뭐야 뭐야 어 빨간방 또 야 이녀석아 어 아 아 왜이래 왜이래 뭔가 길을 안내해주는 느낌인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점프했니 어 2단 점프가 되는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영이 생각나네 당연히 알겠지 대놓고 쫓아갔네 이제 여기로 올라오면 니 쓰레기가 떨어진 장소를 보여줄게 친절하기도 해라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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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항아 팀이래 야 착지도 잘해 안 아플까 파쿠로 고수들도 방금 저 높이는 다치지 않을까 어 이따 아저씨가 지키고 있어 아저씨 그거 제꺼에요 이거? 아니야 내꺼야 아니 제꺼라니까요 아니야 내꺼야 안줄꺼야 어휴 저 무기 들었어요 어? 아 뗐지 뗐지 나이스 오 무기까지 얻고 시계도 하나 찾았죠 쓸데없이 고퀄리티 아 이런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나 보다 와 근데 느낌있다 게임이 되게 저쪽인가 봐 저기있다 저기있다 마란 아저씨가 저기있어요 바로 공중에서 도망보자 이거 뭔데 TNT인데 이거 터뜨리면 망하는거 아니야 헤헤 말투가 이상한데? 똑같이 생겼어 돈대를 보여주는거야? 쉽구만 약하구만 느리고만 오 잠깐만 레이지인데 레이지 좋아 유도 좋아 어허어 좀 볼 수 있었지 그럼 멍청하군 야 어린애한테 이거 에바죠 뱅글뱅글 돌아도 피해지잖아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하하씨 어어 조금 난이도가 있네 조금 바로 오른쪽 왼쪽 어어 요런식으로 타이밍 맞춰가지고 어어 어어 죄송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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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거야? 싸울거야? 바로 해피 다다다다 바로 해피 다다다 요거지 짜자자자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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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오오오 이거 뭐야? ㅎㅎㅎㅎ 셔플 댄스 이러다 오오 반가워요 오니? 설마 대포 발전안이겠도어 으아아아 잽 반갑고 여기 지니해석들을 해치워줘 오케이 야 내 친구 괴롭히지마 짠 내 친구 괴롭힐 수있는 거 짠 나밖에 없다 오케이 이제 시작이라고 베이비 이야 뭔가 시작된다 이야 제가 또 카지노과를 다녔기 때문에 룰렛이 일단 있고요 룰렛을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오 시계를 떠나서 갖고 있네 오 아 열쇠가 있네 아니면 여기서 다이브를 좀 더 빠르게 다이브를 이거는 그렇네 아까 위에 있는 음식을 들고 오면 되겠다 어 이거 아니야 자 내려놓고 이 열쇠 검으로 쓸 수 있는데 야 이거 무기를 얻은 거였네 야 이거 퀄리티가 좋아 야 아저씨들은 뭐 요리도 안하는데 불은 이렇게 켜놨어 아 여기다 대왕 큰 열쇠 으 썩은 내가 진동 하는군요 올라가고 비어서 갑시다 우수전 느낌이 물씬 나죠? 오 오 nous 우리 회장님 등장 가장 강력한 자 앞에 서있대 근데 알죠 가장 강력한 자를 쓰려때면 어어 사실 나보다 쫌더 강한녀석 1챕터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잠모빌 가능성이 높죠 조명 액션 이제 공연 시작이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약하군 뭐야 정답을 맞춰야되나 아 폭탄 피하기 자 한번 해보시지 윈드빌 어 웨이브! 어 웨이브! 어 웨이브! 어 웨이브! 피하고 스턴이 걸렸구만! 한 대씩 때려야 되는 보스에요 뭐야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요 팔이라도 날려... 어? 먼저 때리면 되는 건가? 오케이 피지컬 좋았고 폭탄 피하기였죠? 아 이거 뭐야? 옆에 하나 더 있었던 거 못 봤어 1챕터가 보니까 되게 여유롭네 뭐야 이거 잠깐 빈틈이 있어 빈틈이 있었는데 끝에 있으니까 안맞아 끝에 있으니까 안맞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끝에 있으니까 안맞았어 저기에 굴러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점프로 올라가고 여기서 쳐주는거죠 오케이 완벽한 클리어 1채구만 태라랭 야 이게 챕터 1 클리어인거 같죠 느낌이 근데 이런 피지컬 보여주고 뭐야 야 나 통수맞았어 태라조라 이것들은 어디에 쓰는거야 헤헤 좋아보이는걸 아 아 어 음 음 어 사과해 사과해 뭐야 시간이 멈췄다가 뒤로 간거야 뭐야 이거 어 어 범죄의 맛 야 그래도 올바른 생각을 갖고있는 정의로운 친구네 어 싫어 싫어 난 우주선을 고칠거야 뭐야 진정한 흑막이 얘였던거 같애 음 음 어 이번 게임이나 아니면 어헤이딘 타임 두번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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